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3분기 12월 실적 확인. 어떤거? 솔루엠. 솔루엠을 처음 만났을 때는 22년 10월 27일 날 총 8500일 때 만났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 하대. 2배 정도 올랐지. 그때 외국인이 10% 했는데 이번에는 19%로 증가했더라고. 그때 내가 했는 것은 ESL 이라는 그 매출. ESL이 그 그 매출이 ESL 매출이 얼마였냐면은 전체 매출에 오 가동. 이건 가동률이고 ESL 매출이 20% 차지는데 이제 40... 거의 한 50% 육박하는 매출 올라왔거든. 뭔가 한번 볼게. 이 회사가 뭘 파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그냥 그림 보고 ESL 요거 요거. 이 요건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요 글자 나오는 거지. 글자 여기 진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 요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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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진열되어 있는 거 요렇게. 이거 수기로 적잖아. 프린트 하든지 붙이든지. 그게 아니고 요거 자체가 전원이 들어가는기라. 요거 지금은 색깔 하나만 나오는데 색깔 여러개 나올 수도 있고 깜빡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고 이거 그거 바코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지. 글자가. 요 중간에서 세팅만 하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야. 신선식품 이런거는 요런 것들. 요런게 ESL 이라는게. 일렉트로닉. 이게 ESL이 약자가 뭐더라. 일렉트로닉. 하여튼 있다잉. 일렉트로닉 약자. 요런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거 이제 그 판때기. 그 물류나 편의점. 이런거 항상 있어야 되겠지. 큰 마트.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신발 판매점. 이런 것들. 무조건. 그리고 뭐 사람 없는 곳에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신기하다니까. 요런게. 요런게. 해상도 좋은거. 이렇게. 이거를 전세계에 30% 마켓셔를 가지고 있는. ESL.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잠깐만. ESL. 영어로. 하여튼 요게 지금 매출이. 한 50% 매출로 확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 ESL. 어. 일렉트로닉. 셀프 라벨. 자체적으로 이제 그 라벨이 되는거. 전자적인 라벨장치. ESL. 스마트 팩토리. 물류. 의류. 의류. 다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라인업. 요렇게. 큰 놈. 작은 놈. 대자. 중자. 소자. 막 이렇게. 요런 타입. 여러가지 타입. 요런게 있고. 얘네들을 또. 파워에너지. 파워에너지. 뭐 이렇게. 보면. 라이트닝. 가로등 쪽에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주요기능. 교통관리. 이런 것인데. 이런건 중요한게 아니고.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ESL이 중요하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가. 자. 23년에. 5월에. 종속회사. 설립. 솔루엠 재팬. 넘어가고. 어. 100억정도. 자사. 그. 신탁계약을 체질해서. 99% 이행률. 99% 이행률. 이행률을 했다. 22년부터. 23년. 1년간. 100억치를 다 샀다라는 소리지. 자사주. 사업계요. 전자부품. ICT. ICT가 방금 말할 때. ESL. 일렉트로닉. 셀프 라벨. 자체적으로 라벨 되는거. 전자식. 가격표시기. 아 그래. 전자식. 가격표시기. 요번에 매출이. 그. 전자부품 매출이. 8,900억인데. 요번에 7,300억. 거의. 45%까지 올라왔다는거지. 아까전에는. 작년. 이맘때는. 20% 매출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3,700억이던게. 2배로 증가했냐. 그. 전. 전기에는. 2,400억에서. 거의.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이런식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렇게. 자. 주요 서비스는. ICT 부분이. ESL이. 45% 매출까지 올라왔다. 기존 매출의 45%까지. 전체 매출의 45%까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ESL이. 67%. 나머지는. 40%.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 얘들이. 삼성전기에서. 요거. ESL 파트를. 그. 그. 민간업체에 넘기면서. 그쪽에서. 담당하던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지금 하는. 요게. ESL라 본데. 유형자산에는. 기계장. 기터장치. 834억. 총. 898억의 증감이 있었다. 큰 의미였고. 제품. ESL이. 7,000억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에 3,500억.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 어. A사가.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6,800억을 삼성전기에 납품한다. 삼성전기가. 다 깐다. 이렇게 보면 되지. 편의점. 이런거. 연구개발 비용은. 1.6%. 1.9%. 한 2%씩. 한. 260억. 320억. 300억. 정도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쓴다. ESL 업계 중. 유일하게 자체 생산공장이 있고.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설계, 개발, 디자인, 제조, 유통. ESL 관련 모든 서플라이체인을 보유하고. 동일한 제품만을 공급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고객사가 원하는대로. 커스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이 회사다. 그리고 싸게 자기들이 공장도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세계 3등의 마켓쉐어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출 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 90%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8년 중국 대형 유통업체인 화론, 하여튼 슈퍼마켓에 들어갔고. 19년에는 알리바바 신규 공급사로 선정되어서 중국 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한 정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유럽에서 나간다는 거지. 재무로 들어가보면 유동비율이 134%, 당자비율이 78%, 유보율이 1600%, 부처율이 151% 이렇게 되어 있는. 재무는 뭐 탄탄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안정적이다. 탄탄한 것은 부처율이 두 자릿수로 줄어들어 버려야 되지. 이 상태에서 요렇다. 또 넘어가면 올해 3분기에 매출 채권, 얘들 매출 채권 대손 충담률이 0.03% 거든요. 커스팅,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주문이 들어와야 만들거든. 작년 이맘때 5600억의 재고가 29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금방 공급했다는 소리지. 유형자산 1300억에서 2000억으로 증가, 단기 차익금 2700억에서 300억 증가, 유동성 장기 차익금 요것도 한 200억 증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부처는 이익익려금은 얼마예요? 1200억이 쌓였다. 1년 사이에. 1200억이 마진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원가가 얘들이 85%인 회사고, 판간비가 6.9%인 회사, 영업이익이 8.5%가 나오는 회사고, 금융수익 56억, 비용이 이자 내고 하는 게 247억, 기타 수익 805억, 기타 비용이 661억, 법인세 202억 냈고, 순이익이 1145억, 7%가 순이익으로 떨어졌다. EPS는 2362억인데, 이걸 1년치로 바꾸니까 3070억, 이걸 포로 계산하니까, 장중, 오늘 종가 28000억이던데, 27950억 계산하니, 퍼가 9가 나온다. 1년 전에는 퍼가 16인가 그래 나왔었거든. 퍼가 더 떨어졌다고 했지. 금방 매출이 더 올랐다는 소리지. ROE는 11 나왔는데, 36 나왔다. 와, ROE는 36, 이렇게 돼 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작년에는 마이너스 됐잖아. 작년에는 재고가 확 늘었거든. 근데 올해는 재고가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보면은, 재고 자산이 올해는 플러스, 이거 플러스 됐, 현금,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재고 자산이 플러스 됐다는 소리는 뭐다? 어, 재고가 나갔다.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는 재고가 쌓였다. 매입 채무, 그, 갚았다.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 아직 안 줬다. 플러스, 맞지? 자,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천억, 그, 천이백억. 작년에는 마이너스 이백억이잖아. 어디 투자했는가 보니까, 금융자산, 420억 돈놀이. 유형자산, 요건 눈에 보이는 게 920억 투자하고, 무형자산, 6억 투자하고, 한 요거에 한 천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거고, 금융자산, 요거는 그냥 돈놀이한다. 400억 쓴 거니, 맞지? 재무활동, 150억을 땡겼다. 단기차익금 차입, 2300억을 땡겼다. 상환은 1800억 상환하고, 이자에 180억 쓰고, 유동성 장기차익금 상환하는데 477억 쓰고, 2300억을 땡겨서 빚감대 쓰고, 이자 내년대 쓰고, 뭐 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렇게 2000억 땡기더라도, 2400억 땡기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은 맞지? 가능하지. 현금성 자산이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1750억이 있다. 시작할 때보다 680억이 증가했다. 1600억에, 1060억에 현금성 자산이 1700억이 됐으니까, 685억이 증가했다. 현금성 작년 이맘때 1400억이 있던 게 1700억으로 증가했다. 재무는 괜찮다는 소리지. 국내 매출 378억에서 593억으로 증가. 구주 매출 유럽 1433억에서 6237억 상승. 나머지는 다 하락. 중국 매출 1500억에서 765억으로 감소. 미국 매출 5531억에서 5282억으로 감소. 베트남 1840억에서 1585억으로 감소. 기타 2060억에서 1850억으로 감소. 그렇지만,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그걸 끌어올린 게 국내 매출과 유럽 매출이다. 유럽 매출이 빡 올라왔다는 소리지. 소비, 손실 충남금이 0.03, 0.03, 1,000개 중에, 1만개 중에, 1만개 중이다. 0.100 곱하면, 1만개 중이다. 1,000, 1만개 중이다. 2,300억 매출 채권 중에 8천만 원을 설정했으니까, 거의 1만개 중에 3개 정도, 1,000개 중에 3개. 하여튼,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거로 돈 다 받는다는 소리지. 띵검 먹을 확률이 너무 적다. 이렇게 재고자산은 작년에는 2,900억인데 이번에는 900억이다. 줄어들었다. 제품 만들어 놓은 게 빠졌고 원재료 들어오는 것도 좀 빠졌고 전체적으로 5,600억에서 2,900억으로 빠졌다. 주문 들어오는 게 없다는 소리겠지. 판간비는 급여 110억 증가, 복리후생비 15억 증가, 수수료 85억 증가, 조사연구비는 6억이 감소됐고 사용권 자산 3억 증가, 교통비 15억 증가, 운반비 47억 감소. 이제 운반하는 게 좀 적었나. 이때는 쫙 나갔고 품질보증비 28억 감소. 이렇게 됐다. 금융원가, 이자비용 봐라. 얘들 아까 부채 140여%인가 151%잖아. 이자비용이 180억이고 이자수익이 15억이다. 그러니까 부채가 높은 회사들은 이자비용이 이렇게 나간다. 그렇지만 180억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면 빌링은 하지. 기타 수익에서는 805억인데 자비이익이 43억, 외환환산차익 이런 것들이 한 750억. 비용은 외환차손, 환산손실 이걸 합치면 한 630억 정도. 750억에서 630억. 120억은 그래도 이득받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서는 현금성 자산 1,700억. 매출채권 이거는 얘들 못 받을 확률이 0.03%니까 이것도 그냥 현금성. 그러니까 4,700억은 거의 금방 돌아오는 현금성 자산이고. 부채로는 얘들이 단기차익금 3,000억. 이거는 이자 내야 되는 거고. 매입채무 외상값은 이자 안 줘도 되지. 안 줘도 되고. 장기차익금 이거 이자 주는 거고. 3,000. 이거는 이자 주는 거고. 장기차익금 여기까지 이자 주는 거다. 맞지? 자, 이자 주는 거. 이자, 이자, 이자. 이런 게 이자 준다. 이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총 이자 주는 거는 한 4,000억이 안 됐나 봤지? 이자 주는 거. 4,000억에 3% 하면은 1년에 4,30억이 120억이가? 아니다. 4,000억이면 10%면 100억, 400억. 3%면 30억. 계산이 안 되노? 자, 4,000억에 10%면 400억. 400억에 3%면 4,30억. 120억. 1년에 120억 정도 되면 맞지? 얘들 순이익이 그만이 되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여력 된다. 자, 또 넘어가고. 배당은 얘들은 5년 이때까지 배당 준 적이 없다. 유상증자 일반 공무로 21년에 상장을 해서 17,000원 해서 발행가 해서 64,000주. 지금 28,000이지. 유상증자 했다. 유상증자 하면서 자금 424억을 운영자금으로 원재료 사는데 쓸 거고요. 채무 상환, 대출금 상환하는데 638억 쓸 거였는데 운영자금에 424억이었는데 523억 썼고 638억 대출금 갚는 데 써야 되는데 540억만 썼다. 그런 게 있다. 또 어딨노? 그래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담율이 0.03% 작년에는 0.5% 저작년에는 0.5% 삼성전자, 삼성전기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얘들은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대기업하고 1티어 회사니까. 재고 자산은 아까 말했다시피 RCT 재고가 2,500억에서 만들어놓은 게 700억으로 확 줄었다. 공급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또 재고가 안 쌓였으니까 아직 주문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매출은 이렇게 작년만큼 올해 만큼 또 틸지 안 틸지 모른다는 소리지. 전성호 대표가 지분이 14%. 지분이 너무 작다. 이거 맞지? 누군가 이거를 사가지고 지분 모아 버리면 14%보다 높을 거 아니야? 이거 경영권 방금 어떻게 하지? 국민연금이 8% 가지고 있다. 직원은 434명이고 4.4년 평균 근속 그리고 출자금은 1188억 정도 투자했다. 상장회사에 투자한 건 없고 다 솔루션과 연관되는 회사에 출자를 해서 1188억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파란색이 작년 거 22년 거고 빨간색이 이번에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는 녹색칠할게요. 외국인이 10%에서 20% 외국인이 외국인이 10%에서 20% 늘어났고 부채율이 220%에서 부채율이 151%로 감소했고 유보율 1600%로 증가했고 원가 87% 나오던 게 85%로 감소했고 판간비 7.8% 나오던 게 판간비 6.9%로 감소했고 옆에 거 바로 봄대 자 또 뭐 있노 영업이익 4% 나오던 게 영업이익 8%로 상승 영업이익이 8% 나왔던 이유가 뭐고 이거잖아 이거 뭐고 ICT ESL ESL 매출이 20%던 게 이번에 ESL 매출이 45%로 증가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ESL 매출이 ESL 사업이 영업이익이 좀 높았거든. 그래서 요게 높아졌다.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단기 순이익 7% 나왔고 순이익 2% 나오던 게 예상 EPS 700원 나오던 게 2300원이 나왔다. 1년 예상 700원 나오던 게 2300원. 그 요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퍼가 21배 나오던 게 요건 치워야지. 21배 나오던 게 퍼가 9가 나오고 ROE가 13% 나오던 게 36%. 모든 게 상승했다. 맞지? 요렇게 되었다. 또 이제 그전 거를 보면은 야 요건 위치를 바꿨어야 했는데 실수를 했네. 위치를 바꿀까? 지금이라도 자 요걸 바꿔보자. 요거를 여기로 가고 요거를 여기로 오고 맞지? 요래야 되겠다. 요래. 요래야 되겠다. 요래야 되겠다. 맞지? 이래야지 빠르지. 자 어 요 그 ESL은 그 일렉트로닉 라벨 가격표시기 이렇게 했는 거고 전자부품 파워모듈은 TV용 파워 공급장치 뭐 3인보드 이런 것들 자 전자부품이 80% 매출 나오던 게 전자부품이 55%로 어 매출은 6천억에서 8천억 8천억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이 55%고 ICT는 20% 나오던 게 ICT가 45% 나왔다. ICT가 자 그래서 전체 매출이 1조 6천억 작년 이맘때는 전체 매출이 아 이거 안 적어놨네 공장 가동률은 요번에 ICT가 67% 요번에 그 작년에는 52% ICT 자 요래 돼있다. 국내 매출 중국 매출 요거 5년간 배당업도 요거는 일러 돼있지 자 다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찍으면은 매출 채권 대순 충담률은 0.3% 그거는 크게 별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삼성전자가 71%의 매출을 어 차지한다. 연구비는 얘들 같은 경우는 연구비가 어 연구비를 안 적어놨네 연구비가 한 2%대 R&D 비용 쓴다고 보면 되고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어 국내 매출 상승 그리고 구주매출 유럽 매출이 상승했다. 작년 유럽 매출 작년 같은 경우는 어 국내 매출 190억인데 택도시 올라갔지 맞지 뭐 이렇게 되어있다. 미국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는 올해는 미국 매출도 5200억이지만 작년 대비에는 어 넘지를 못했다. 그 414명의 평균건속 그리고 재고자산은 줄어들었다. 작년에 재고자산은 ESL 재고가 5600억이 쌓였어서 그게 어 현금으로 들어와서 매출이 뻥튀어서 퍼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어 장점은 그렇고 자 어 그리고 얘들 대표 평균 연봉이 6000만원 정도 받아가네 등기이사는 한 5억씩 받아가고 사회이사는 4800만원 감사는 한 4600만원 진성호 대표는 10억 정도 받아가네 그때 작년에 출자금은 690억이었는데 이제는 출자금이 1100억이 됐다는 소리지 그래서 요거로 점수를 매기면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총점 위험한가 자식에게 배당은 무엇을 도는 이런 걸 했는데 가지고 싶은가 요거는 ESL ESL은 생각해봐 이거 마트 신선식품은 수시로 바뀔 거에요 수시로 스티커로 적고 하는건 옛날 방식이잖아 이제는 그걸 전자로 들고 다니면서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막 수정해버리고 전기계 그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거든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하면 바로 쫙 들어간다니까 바로 인식되고 바로 꺼지고 이런 것들 바로 시인성 확실하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고 전자식으로 다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마트 공장 뭐 옷가게 무인 무인 가게 이런거 무인 가게 대리점주가 적으려고 그러면 또 새가 빠지게 적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집에서 그냥 모니터 보면서 딱딱딱 하면 바로 재고만 있으면 딱딱딱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이게 편의점 이런 데는 무조건 들어가있어 이거 한 개당 얼마씩 ESL 산업이 묵무진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점수 좋고 돈 잘 벗고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하더라도 연구개발 재고자산 때문에 재고 매출 때문에 요거 돈 잘 벌건다 얘기했었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ESL 산업은 괜찮아서 솔로엠이 왜 이게 지금 1조 1조 3,900억 작년에 1조 8,500억 이었지 그랬고 싼야에는 작년에 싼네 맞지 8,500억 에서 거의 근데 이제 재고자산 빠졌기 때문에 매출이 유럽 매출 팡팡 뛰곤 하지만 중국 매출 조금 감소했고 미국 매출 좀 뛰곤 하지만 애매하긴 하다 하지만 전체 매출이 상승했으니까 요거는 계속 우상행 할 것 같다 그래 경영자의 점수는 한 6점 좋고 그리고 걱정 안 하겠냐 이거는 재무나 이거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신사업으로서 캐시카우가 터진 거지 지금 맞지 요런 거에 말하면 진짜 캐시카우 20% 20%에서 ICT ESL 매출 20%에서 45%가 되면서 주가도 2배 가까이 뛰었는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매출을 와 이제 그거 올라가면 2배 3배 뛰는 거는 날도 알겠다 맞지 근데 그것 때문에 박살나긴 박살났지 그래서 총점 55점에 6.9점 나왔다 이야 ESL은 아까 다시 봤지만 일렉트로닉 셀프라벨 자기가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그거는 어디든지 다 되는 신기하다 그거 맞지 요게 이마에 올라갈 줄이야 솔루엠 안정적이고 배당이 없는 게 험이고 그 대주주가 지분이 약한 게 좀 험이네 그거 말고는 삼성전자에 삼성전기에 납품하고 하니까 뭐 계속 사모 가능한 사람들은 괜찮겠다 외국인이 10% 올랐다 9%나 매입했다 그러고 보면 지니언스도 엄청나게 매입했는데 맞네 끝